생일선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리가 일 보러 가가지고 잠깐 시간 나가지고 지금 드디어 생일선물을 골랐거든요 지금 가고있습니다 소리가 좋아해요 제발 나가있게 드디어 샀어요 드디어 소리가 맨날 같이 붙어있으니까 제가 생일선물을 살 시간이 거의 없더라구요 선생님이 계속 샤넬 매장을 다 돌고 돌아서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디스커버리 광고가 들어와서 지금 문사이 미팅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한다고 여기가 애가 쉬고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이름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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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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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봅시다 딩동댕봉지 타뽀카치 마침뽀 콩콩토스트 김치볶음밥도 맛있어 명란에그라이스도 맛있어 명란에그라이스도 맛있어 레트로 진짜 레트로야 이거 물병도 물병도 맞아 여기가 도산분식입니다 빨대에 구멍 뚫렸나봐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바로 육회 김밥이랍니다 여러분 명란에그라이스 이거는 돈가스 샌드위치 빨리 먹어봐 집안에 도둑뽑뽑 흑백으로 오빠 어떻게 찍을까? 난 이렇게 찍은게 나올거 같은데 흑백으로 또 나왔지 흑뱅이 더 이쁜 것 같아 흑뱅이 더 이쁜 것 같아 지금 어디로 가죠? 지금은 인천 파라다이스로 갈 거예요 새해로 못 나가니까 오빠가 생일 파티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놈이 여러분 다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딸랑딸랑 방울이들 저희는 아트파라스에 도착했어요 성인만 올 수 있는 호텔이라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일단 저희는 호텔 체크인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내려올 거예요 아 이쁘다 이뻐 이런데도 이쁘고 여기가 그런 아트센터인가 보다 미술 작품 볼 수 있는 거 우리는 오빠 눈이 아파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쁘다 내 지금 시간같이 아 아니 그냥 그냥 외계인 같은데 눈 아파요 나가면 끝이네 벌써 너무 이쁜데 아 제가 모르고 스파를 예약을 못했어요 원래 스파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사전 예약인지 몰랐어요 제가 아 이제 문제인데 일단 저희는 촬영을 먼저 많이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고 또 준비해 보려고요 빠이 시장 그저 멍청 끝 이거 이쁘다 신발 진짜 꼬실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가 비닐 하하하하 하하 하하 소리는 곰인형을 좋아해요 곰인형 곰인형 들어가서 갖고 싶은 거 오빠가 사줄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자 여기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611호거든 너네 집 맞지? 응 귀엽다 어때? 너무 좋지 이쁘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우리 집의 샴푸 바이레더 밖에 안 써 아 바이레더 밖에 안 써? 어 와 정말 재벌이다 그치? 근데 갑자기 왜 사진 찍어? 우리 집사인구나 흐흑 음 우리 집사인 우리 집사인 우리 집사인 우리 집사인 우리 집사람이 갈꺼에요 호라 안녕 호라 내가 널 위해서 다 빌렸어 반응 모여 반응 모여 우리 잠옷인가요? 같이 입으려고 했는데 진짜 제가 여자 사이즈 옷이 왔더라구요 사진 찍어 놀러와 웃음 생일을 축하하며 짠 생일이다 생일이다 생일 축하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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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생일 선물 하나 준비했어 눈 감고 있어라 진짜로? 빨리 눈 감아라 자 눈을 떠주세요 아이씨 아이씨 뭔데? 자 생일 선물 진짜로? 우리 서울에 있는 샤넬 거의 다 돌아다녔다 진짜로? 서울이랑 없는 딱 떨어져 있는 동안 계속 돌아다녔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다 진짜 예쁘다 이거 하고 자도 돼? 웬만하면 외출 시에만 하라고 하더라구 근데 그게 이제 색깔이 변해도 빈티지한 맛으로 많이 낀다고 하더라 진짜 예쁘다 AS는 다 된대 진짜 생일 축하해 너무 귀여워 이뻐 힘들었지? 짠 짠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오늘이 시작이잖아 아 맞췄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뷔페를 못 가고 이렇게 또 실내에서 시켜먹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 먹고 이제 가봐야지 안녕 눈 감아야 돼 눈 감고 있어 눈 감아야 돼 자 선물 아이씨 짜잔 샤넬 진짜로? 뽀비 진짜 왜 진짜로? 뭐야 민택도야? 짜자자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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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오빠 감사해요 너무 감동이야 여친 주세요 세길파티하러 가고싶다 세길파티하러 가고싶다 세길파티하러 가고싶다 안녕 안녕 인사해 여기 인사해야돼 세길축하니 세길축하니 세길파티하러 가고싶다 세길파티하러 가고싶다 세길파티하니 총무파티하니 세길파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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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자가 또 옛날에 사실래파티하니 잠깐 진짜 많다 이거는 색깔 스타이크 너무 맛있는데 안녕